네, 기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하루 더 묵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침 비가 딱 그쳐졌습니다. 아, 공기 좋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출발해서 아침 먹고 고창군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환영합니다. 강원대부 환영해. 아, 좋다. 붕붕이 잘 있었군. 어, 비 맞은 거 다 말랐네? 침부터 올리고 다 아침 먹으러 출발. 방문하러 가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비와서 뭐 멀리로 가고 있어. 오, 시험은 멀리로 가고 있어. 잠시 안에서 다시. 눈치, 잠시 안에서. 혹시, 죄송한데 우비 있어요? 네, 잠시만. 이래요. 우비. 아, 네, 네. 고음항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짭잭잭잭. 잠시 안에서. 잠시 안에서. 잠시 안에서. 전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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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감자탕에 반짬도 많이 나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미리 계세요 와 너무 많이 오네 끊었네 어떻게 가지? PPR 코스로 가자 굿 욕먹 불안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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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점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4시 56분 비가 안 그쳤지만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가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디에 오셨어요? 저 비어야 했어요 유튜버? 네 오토바이 타고 여행 중인데 비가 와가지고 어?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한 점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많이 먹었어요 여기 오셨어요? 네 여기 처음 왔어요 이게 어디로 가세요? 이제 밑으로 고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비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창으로 오늘 갔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못 가니까 일단 좀 더 가까운 정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고창으로 넘 Goo 와 spy 3 정도 일찍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으응 뭐야 왜 방구 다 잡자 아..이구 방구 다 잡았네 큰일났네 아우 씨 노트북 안 젖었겠지? 아우 추워 아우 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아우 씨 발까지 다 젖었어 안녕하세요 일반 씨를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우 오우 여긴 침대방네 아우 다 젖었다 다 젖었어 싹 다 젖었다 아우 팬티까지 촉촉히 다 젖었다 옷을 안 가져와서 큰일이네 뭐 어떻게 말 흘려야 되는데 드라이기를 대충 밟아야겠다 아우 추워 네 이미 이렇게 온몸이 다 젖은 김에 이 근처에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유명한 백반집이 있더라고요 아 지금 추워서 몸이 덜덜 떨리는데 일단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씻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 네 죄송한데 혹시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문 왼쪽에 보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추워라 수영장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수영장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와 되게 이쁘네 여기 골목 아 이 차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여기서 여기서 왼쪽 어 제대로 가고 있어 우와 이게 뭐야 나무가 왜 이렇게 커 보호수인가 아 이거는 나무만 남았네 아 멋있다 우와 와 골목 진짜 이쁘다 이런데 식당이 있다고 바로 앞인데 여깄다 정촌 찾았다 어 끝났네 아 이럴 수가 어디 가야 되나 아 아 힘들게 찾아왔는데 끝났네 아 나 찻집만 있고 아 어떡하지 하 전북 정읍 6대째 손맛 생갈비 매운탕? 튀김 생갈비 매운탕이 뭐지 천놈 고기 공장 6대본가 어이 뭐 이렇게 몇 대 걸친 데가 많지 여기는 문 닫은 것 같은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1인분도 가능해요? 석갈비는 돼지 갈비 이렇게 정도만 만들고 나머지 다 2인분 이상으로 등림도 돼지 석갈비 1인분만 돼지 석갈비 1인분만 석갈비 1인분이요? 네 석갈비 1인분 감사합니다 아 석갈비 금방 나오는구나 양이 꽤 적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바스락 자 탁 직 직 삭 스 스 스 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식 콩 오우 잘 먹었습니다 양이 적은 줄 알았는데 양이 꽤 많네요 다른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 왔고 콩나물도 다 먹었어요 김치도 너무 많이 들어있었어요 다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튀김 생갈비 매운탕을 먹어보고 싶었지만 1인분은 안되므로 모텔은 못 먹고 석갈비도 먹고 갑니다 그래도 맛있었어 단짠이라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이 아니죠 모텔로 갑니다 행여나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여름이라도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와 지금 오한이 들어서 감기몸살로 고생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집에 가서 육주 한잔 먹고 자야겠습니다 모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맛있었다 영전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노래를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노래를 찾자쳐 노래를 찾자쳐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齐